안녕하세요. 여러분 니하오의 류 교수입니다. 짜이는 품사가 동사도 있고,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죠. 전치사나 부사로 쓰일 때는 부사로 많이 쓰이는데요. 동사로 쓸 때는 수러나 보어로 쓰여요. 보어로 쓰인다는 것은 어떻게 쓰인다는 거예요? 수러 뒤에 짜이가 오는 것이 보어로 쓰인다는 얘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보어 짜이는 동사뒤에 놓여서 보어로 사용된다. 그 목적어는 짜이 뒤에 목적어가 온다는 거예요. 이 목적어는 동작이 발생한 후 행위자나 행위의 대상이 일반적으로 특정물이에요. 여기에 붙어 있거나 존재하는 장소를 나타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보어뒤에 짜이는 장소인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동작이 발생한 후 행위자나 혹은 대상이 붙어 있거나 놓여진 장소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어 짜이와 잘 어울리는 동사. 발생 또는 소실을 나타내는 동사. 죽다, 소실되다, 나타나다. 인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멈추다, 숨다, 앉다, 눕다, 자다, 쪼그리다, 무릎 꿇다, 엎드리다. 놓다라는 의미의 동사. 놓다, 남겨놓다, 걷어 펼쳐놓다. 놓다죠. 밀어놓다, 옆으로 놓다, 담아놓다. 시에 짐을 내리다. 티엔 메꾸다. 싸이 밀어 끼워놓다. 그 다음에 기타 동사. 걸다, 쓰다, 그리다, 붙이다, 새기다. 얘는 상감이라고 해서 메꾸어 넣는 거죠. 치엔 얘도 새겨 넣는 거고요. 이런 식의 동사들과 잘 어울린다. 사실 이런 동사들은 여러분들 상급해서 몰라도 상관없는 동사들이죠. 어려운 동사들이죠. 이런 동사들. 그러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문제는 싸이와 잘 어울린 이런 동사 뒤에 쓰여가지고 목적어가 쉽게 얘기해서 놓여있는 장소를 나타내준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목적어가 뭐라고요? 장소여지대요. 자, 예문 봅시다. 타, 바, 수, 팡, 쌀. 자, 브이 다음에 브이시고 왔는데 목적어가 어디예요? 장소죠. 책상은, 테이블은, 쪼지는 일반 명사 아닙니까? 얘 단순방에다 붙여서 장소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문법에서 이걸 처소사라고 그러죠. 장소로 나타내준다. 근데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쪼가 동작을 통해서 놓여져 있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你的钱掉在地上的 장소죠. 돈이 떨어졌어요. 어디에 떨어져요? 돈이, 목적어가 떨어져 있는 장소가 땅이라는 거예요. 고착되어 있는 장소가 땅이다. 세 번째 예문 봅시다. 타, 바, 수, 또, 렁在地上的. 책을 어디에다 집어 던졌대요? 책을 던졌는데 그 책이 떨어진 곳이 땅이에요. 집어 던졌는데 떨어진 곳이 땅이다. 이래서 목적어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고 그가 의미하는 것은 동작의 대상이나 사람이나 사물이 놓여져 있는 부분. 동작을 통해서 놓여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번 문제에 나오는 세 단어 봅시다. 중지엔 가운데니까 방위가 되면서 장소가 되죠. 짠, 서다예요. 자, 그럼 이번 기출문제 봅시다. 중지엔 더, 스, 세이, 짠, 짤, 나그렌.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같이 답 맞춰봅시다. 중지엔 더, 가운데의, 스, 세이, 누구세요? 짠, 짤, 어디 어디에 서있다죠? 나그렌. 자, 그럼 짠, 짠이니까 일단 스, 세이는 의무문이니까 이리로 와버리면 되죠. 짠, 짠이니까 뒤에 뭐와야죠? 장소와야죠. 장소는 여기서 보면 중지엔 더 밖에 없어요. 그런데 덜을 가졌으니까 뒤에 뭐가 와야죠? 명사성분이 와야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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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렌. 스, 세이 이렇게 되는 거죠. 중간에 서있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짠이 뒤에 장소가 오고 더 뒤에 명사가 오면서 시, 세이, 브이오가 오는 문장이 된다. 쉬운 문제 같지만 조금 까다로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놓아야 다시 출소해 줬을 때 안 틀려요? 한번 풀어보세요. 네, 보좌이와 잘 어울리는 동사 및 관련 예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보좌이와 잘 어울리는 동사 및 관련 예문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보좌이 뒤에 목적어가 뭐다? 목적물이 놓여지는 동작을 통해서 목적물이 놓여지는 장소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A에서 답해 드릴게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최고олот다. 자 감사합니다.